고맙습니다, 형님. 안경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모이는 장면이 엔딩이야. 롤 킥! 아, MS 졸업이니까 다 모이는 거구나. 네네, 다 모이는 거구나. 아니, 아니. 야, 굿. 이야, 늦어온다. 까야네. 잘생기셨고, 랩도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맞아요, 맞아요. 존경할 수밖에 없으신 분. 이야. 아, 신나. 아, 신나. 아, 신나. 아, 신나. 어우, 진짜 긴장했구나. 쌈디님이 진짜 미치신 것 같아요. 얼굴이 다 안 보였는데도, 머리 스타일만 보였는데도. 그냥 잘생긴 게 보이는데, 그냥 뒤통수만 보이는데. 뒤통수만 잘생긴. 진짜 잘 안 보이네요. 그러게. 그런데도 너무 좋았구나. 눈길이 썸디님한테밖에 안 가더라고요. 응, 진짜 좋아하는 거야. 앨범, 앨범. 앨범. 어딨어요? 세상에서 제일 호망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호망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호망이에요. 이렇게, 항상 잘 안 보였어요. 이건 마요네. 네. 우리 촬영장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다 같이. 하나, 둘, 셋. 신기하기도 했어요. 약간 존경하는 아티스트나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동료로 같이 일을 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그냥 웃기고 그런 분은 아니구나. 그래도 쩌는 분이긴 하는구나. 그럼요. 왜 그런 거 있잖아. 애들 때 아빠 회사에 가보면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맞아요. 집에서 볼 때하고 좀 다르네, 그런 느낌? 얘들아, 형, 환희, 다들 핸드폰 해서 카메라로 이거만 찍어놨어. 저걸 들고 왔네. 저거 다 담아놓으셨네요. 가족관계 증명. 부자예요, 부자세요? 부자예요, 부자. 아들이야, 진짜로. 형이 이제 환희 씨의 대구가 됐구나. 환희야, 여기 어때? 뒷삼이 랩 배틀 한 번 보내. 배틀에 붙여. 랩 줄었을 때 해야 된다니까? 할 수 있어. 다시 랩하고 있어요. 다시 랩하고 있네. 그런 뜻으로 말라고. 제발, 제발 좀. 진짜 싼 데 엄청 기다렸거든. 월모델이겠다. 랩 실력 떨어졌을 때. 아, 농팬이야, 진짜. 아, 성덕이 됐네요, 와. 농팬이야, 진짜. 아, 목걸이 벌어져. 제가 목걸이만 있으면, 이거 뭐 부새론인데. 아, 야, 야, 야. 비싸고요? 상찬이라서 줍, 줍. 광남이야, 광남이야. 광남이라서 광남 해야 돼서. 야, 한 번 보여줘. MZ세대 인사법, 빨리. 빨리 비싸요, 형이랑. 1, 2, 3, 4, 5, 6. 어, 어. 아주 많아. 맞춰줘, 맞춰줘. 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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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그렇게 이상해. 최근에 한 한강 라이브 한 것도 봤는데. 어차. 오와. 와. 네. 와. 어쨌든 그걸 봤어요. 진짜 성덕이다. 큰 영성 있는 그걸 봐서, 되게 진심 있게 진짜 라이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되게 감독맞아서 볼 때도 기분이 좋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뱉어봅니다. 한 번 보여줘. 한 번 보여줘. 한 번 보여줘. 아 왜 자꾸 그래. 완전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나는 할 수 있는데 너. 아니지 이건. 있는데. 아니야. 아미안해. 아미안해. 아미안해해. 아미안해해. 아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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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다 썼더라고. 부끄러운데 제 데뷔. 아 뭐야. 부끄러워하지 마. 자신 있게. 이번엔 아웃네. 그 이번엔 아니고. 저번에 나온 데이앤나잇 있는. 어 그.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진짜 놀랐어요. 막. 가장 최근에 낸 것도 봤다 하시고. 그 전에 낸 앨범도 아시고 제목까지 아시는 거예요 노래 제목까지 그래가지고 되게 정말 찐 감동이었습니다